내 얘기 원툴련 올라프 자꾸 올해 입히라 이길 줄 알았쭈? 올라프 이 킬 먹을 때만 해도 좋았쭈? 그렇겠지 괜찮아 나 킬 많이 먹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CK나 할까? 롤 CK? 일단 글 써보자 롤 CK 하실 분들 이게 딱 멤버 같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여보세요? 오빠 하이 아 잘 지냈어 마토? 오빠 나만 보고 싶었어 나도 나도 마토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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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아니 오빠 나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어 반쪽 허리밖에 안 남았잖아 머리 왜 씨X년아 종견바 클리인데 클리 무스클리에요 아 클리다 클리 아 클리 토마스다 아니 무슨 나 이 개새끼야 네 네 네 죄송해요 자 각방 일단 10,450개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와 모래서 만기가 돼? 네 가봅시다 이제 내가 실수하는 거 노리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씨X야 모르겠다 풀템전 하자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풀템 해볼게 아 저기 나 아팠 씨X야 문 thoughts 호키 한대 안 맞지만 뒤지는데 너무 셈다 원래 근데icky는 패승승이 궁금하신 거 알지? 인정 이상해 상윤아 네? 너 왜 제리 할 줄 아는 척하냐? 원딜 바꿔서 하실래요? 안돼 우리가 줘! 뭐라고? 천 개! 천 개로 갑시다 천 개! 상윤님 천 개 맞아? 나 2천 개! 2천 개? 원딜 차이 낸다며 쫄? 우리도 2천 개? 나는 상윤님 걱정돼가지고.. 아 그럼 3천 개? 아 5천 개 할래 그럼? 야 걱정 안 해도 돼? 나 돈 많아! 나 100으로 돈 많이 벌었어 이 양반아! 근데 오빠 메리플에 직접 박았잖아! 아니 씨 팔려나.. 아 미안해.. 나 화장실 좀.. 저 오빠 신이 많이 났네.. 몰카 한 번 해줄까? 아이 그러지마 쟤 또 화난다고 삐친다고.. 믿은 대답 먹어? 아니야 먹지마 먹지마! 정글 놀아! 주세요 주세요! 이게 오더지! 괜찮아 한 번 죽어도 돼 괜찮아! 짠 또 미드 간다! 짠 또 미드 간다! 짠 또 미드 간다! 나도 같이 가까도 안하나? 진 이거 끊어줄게 개새끼! 아 시발 아냐.. 아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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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와줘야 될지.. 여기 도와줘야 될지.. 아 죽었다.. 또 미드 안트러 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빠?! 빼 빼 빼 빼 빼! 그 빼! 어? 뱉뱉뱉뱉뱉뱉뱉뱉뱉뱉뱉뱉뱉뱅 난 이 새끼를 배냈어야 됐나? 안돼~~ 아니 경호 오빠 분명히 내가 보던 미드가 아니었는데 정미드가 미드 차이? 아니 꿀꼬리 아니 꿀꼬리 그거는 깔끔하게 주고 다음에 또 해서 이기시면 되니까 아니 칼바람으로 천 개 붙어 어때요? 전수찬이 탐캔치 해줘 할 때 나는 간절함을 봤어 나는 그래 형 탐캔치는 그건 뭐하다고 형 탐캔치는 리얼씨 주차 챔프야 잔인하다 좋네 좋네 아 캠도 이상해졌어 캠은 뭐야? 사람이 아닌가 보다 리본 대지도 맞춰봐라 시발 리본 대 팀 팀 저 성태 마토 클리 수찬 수피 vs 푸르보리 성윤수 및 꾸민입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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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씨 천 개 예예 미친 새끼 저거 천 개? 돈 제대로 빨아 먹으려고 돈 제대로 빨게 뭘 빨아 이 새끼야 저는 아 빨렸어 개의 새끼야 천수찬 잠시만 나 이거 사람 정수 좀 벌고 대리 좀 사가면 잠시만 아니 근데 그 돈 오늘 벌었으면 캐시를 좀 빠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견제한다 아 이거 견제 심하다 근데 진짜 나이스 아 나 꼬졌 거야 죄송한데 저는 클리에요 어? 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난 클리저꼬 해볼게 해보자 어 전파는 내가 좀 취했다 그 틀린다며 좀 취하면 좀 취하면 맞아 맞아 취했어 취했어 어 집중할게 가자 해보자 다가왔어 진성 다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아 나는 듀오? 어 나는 듀오 나는 졌소 아 맞아 아 나는 듀오네 그러면 범인이 누리지는 아 이거 푸루가 이거 좀 못하네 예? 푸루언니랑 상윤오빠 찢어놓고 한 명은 이기게 해주자 어 아 나 여기 팀 너무 꾸시장했어 이미 이겼어 말 안 된다니까 아니 푸루가 족같이 못한다니까 해보자 진짜로 보여줘 보여줘 너 족밥 아니잖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어 나이스 레몬랑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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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상윤아 상윤아 어 우리 그래도 방송인인데 또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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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걸자 그냥 어 걸자 맞아 좋다 좋다 간다아이 시 어 오히려 좋은가 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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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좋은데 사야자리? 어 좋은데? 어 보여줘 스멜 스멜 그게 너야 죽여바라 죽여바라 시키도둑형 악의 근원 악의 근원 악의 근원 불쌍하다 악의 근원이 저기 있었다 나이스 샷 끝 나이스 상서аров 그게 이렇게 돼야지 악이 근원 찾았다 악의 근원 찾았다 도전 자마자 살려주기 쉽다 어 살았다 어땠어? 반복 더 돌아보면 어땠어? 정말 섹시해 맞을때 Q 떠주면서 한번 떠들어주면서 니가 벨복돼야 벨복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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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화났죠 화났죠? 아무것도 못해야죠 근데? 아 뭐해도건냐? 한박이던데? 괜찮아요 양이형 다 해놨어 다겟피야 다겟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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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n 나이스 얌 뭐 psy 나이스 어 내가 어그로 다 받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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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아 너무 괜찮아 너무 다 비서상 게임 아니 어그로 다 비서상 게임 어그로 다 비서상 게임 어그로 다 비서상 게임 어그로 깔끔하다 이데요 수고하다 나이스 범인 찾았다 양심이 없으시군요 범인 찾았어 범인 찾았어 양심이 없으세요 양심이 진짜 왜 지른 줄 알았어 나는 제가 불운의 사나이라 그렇습니다 그만써 그만써 둘 그만써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배붕이라서 한 판 더 하자 한 판 더 재밌다 한 판 더 하자 한 판 더 하자고 한 판 더 하자고? 단 판가요 단 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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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딱 한 판다 단 판 단 판 단 판 거부장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리 나이스 조앤다 프리 동호 없지 주모리케틀 아 근데 아 카멜이 또 있네 아 카멜이 누가 카멜이 주차니? 아 우리 올 AP다 X됐다 내가 ADR이 해야되나? 어떡하지? ADR이 할까? 진짜 할래? ADR이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아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양피질을 팔았다가 사면 얼마지? 900원 70% 이거 쓰다가 팔아야겠다 아이씨! 이거 와봐 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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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악의 근원이라니까 이게 바로 베일분투야 이게 바로 베일분투야 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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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천천히 파이팅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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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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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리에요! 이게 아리에요! 던수찬 아무것도 못하죠? 아! 나로! 나도! 던수찬! 들어오는거 빠져서? 이거 이거 이거! 던수찬! 비용싱! 이게 아리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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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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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2단! OK! 2단! 2단! 영어 Subduct mia 아닙니다 너무 곯아버끈 말고 아 알리 군받았다 빼 응 어쩔 vul가 풍 Been 에그oma 에그마아아 개열받팟 빙받쭈 어짜렁 다짜렁이 어짜렁이 다짜렁이 응 못때리쭈 집주석 오른쭈 제열받쭈 빼앗고 대목받쭈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나네 들어온다 화났다가 나네 화났다가 나한테 고쳐줘 죽었어 나 졸룸 괜찮지? 네 아 이게 아니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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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알이야 이게 야 지고산사 하하 뽀들뽀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하 아이고 실력차이가 충봉박에 올라프 전수찬의 카미를 들고 잤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겼다! 했겠죠? 올해 입히라고! 저기 올해 입히라 내가 해줄게! 오빠가 해줄게! 오빠 믿어 우리 풀을 이겨줘야지 했겠죠? 그렇다고요? 얘기 원툴려. 올라프 자꾸 올해 입히라 이길 줄 알았쥬? 올라프 이 킬 먹을 때만 해도 좋았쥬? 그렇게 쟤 괜찮아 나 킬 많이 먹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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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칼보람 또 모이자고 안녕 아니 성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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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얘기해야지 아 씨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